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요즘에 핸드폰이 새로운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중고 판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성행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직접 거래라든지 이런 거 시간도 걸리고 뭔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구매했었을 때 이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게 확인이 조금 어려우니까 약간 그런 걸 잘 모르겠어서 새 핸드폰을 사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중고로 사기에 조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게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고 수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가능한 사이트가 있다고 해서 저도 거기서 이제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리뷰를 하게 되었거든요 일단 제가 이번에 제품을 제공받은 것 같은 경우는 이 하이폰 마켓이에요 주문을 해서 핸드폰을 사게 되면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안에 핸드폰이 들어와요 제가 아까 뺐거든요 딱 들어있다가 사용해보려고 이렇게 딱 뺐는데 제가 사실 플립을 한번 써보고 싶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플립3인데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아이폰 말고 플립으로 갈아탈까 하는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구성품들 소개해드리면서 그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제품을 주문하면 이렇게 본품뿐만 아니라 몇 가지 구성품들이 더 많이 와요 현재 하이폰 마켓의 오픈 기념 이벤트로 최고급 사은품이 이제 15종 정도가 증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저는 플립이니까 투명 케이스 그리고 이거는 충전 케이블 이건 부착형 카드홀더여서 여기 보면은 테이프면이 있어요 이거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카드홀더처럼 사용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 우레탄 필름, 무선 충전 패드, 포트, 가정 충전용 충전기, 그리고 파워뱅크, 보조배터리, 유심핀, 선정리 홀더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외에 지금 전 기종 가격이라든지 전부 상관없이 무료배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무상 AS도 100일이나 가능하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품 보증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름도 쓰여 있고 여기 제품도 써져 있거든요 출고 날짜하고 기종 그리고 용량 이렇게 해서 등급까지 지금 제가 받은 급은 S급이에요 B급, A급, S급, 특, S급, 리퍼폰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S급이면 좀 높은 등급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가격대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플립 한번 꼭 써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게 모양 자체도 옛날에는 그 갤럭시 특유의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모양만 봐서는 진짜 그냥 아이폰 같아요 전혀 뭐 플립 같은 느낌도 없고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게 너무 예쁘고 이 C타입인 것만 빼면 진짜 그냥 아이폰 같은 느낌? 휴대전화 전원은 여기 전원 버튼이랑 그리고 볼륨의 밑에 부분을 동시에 길게 누르면 여기 뜨거든요 그때 전원 끄기를 누르시면 전원을 끌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폰 마켓이 새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여기 보시면 포토 후기를 혹시 SNS에다가 올리고 나서 캡처 번호를 이제 보내주시면 천명에게 커피 기프티콘도 쓰고 있고 베스트 포토 후기를 매달 추첨해가지고 배달의 민족 5만원 상품권까지 주고 있다고 해요 현재 너무 하고 있는 이벤트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가격 조회도 가능하고 24시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택배기사가 와서 내 핸드폰을 가져가는 것까지 현재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다른 걸로 바꿔볼까 생각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팔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 조회하러 한번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링크는 밑에다가 남겨드릴 거라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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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